아니, 법화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무런 반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사실이 아니면 어마어마한 명예훼손이고 그 무고죄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저거는 카드로 쓴 거기 때문에 그냥 조사해 보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쓴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면 나는 왜 그랬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과거의 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그 아내가 공무원을 부적절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자기 부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폭로됐는데 입을 그냥 다물고 계시잖아요. 모르소예요. 아니, 저라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것이 선별적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적, 뭐랄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뜬금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호명을 하거나 무슨 소설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주당이요. 조국 민정수석 주창가 보다가 나중에 너 당신 일본 볼펜을 했어. 이런 비판 받았고 어떤 정치인은 일본 막 반일 외치는데 렉서스 타고 다니다가 또 그게 비난을 받았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무슨 후쿠시마 방류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본 여행 가는 거 골프 여행 가는 거 하신 정치인도 계시고. 이제는 대표는 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일 감정이 투철하신 분인지 알았더니 직원 통해서 청담동 가서 일본 샴푸 사 오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내로남불 도대체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은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실망감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